아버지 할머니 왔다 이 문 열고 또 왔습니다 또 아버지 할머니 왔다 아버지 할머니 왔다 아이고 다리냐 뭐냐 저 앞에 다리 다리 어째이 이제 네가 할머니를 이제 오버야 되지 할머니보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 여행 때 재밌는 거 많이 하자 할머니가 이렇게 조c Wen 그저 군라이도 해야지 할머니 할머니 기차 타고 온 거 다 찍어왔으니까 봐라 아이고 다 왔어요 다 왔어 애써써 또 머리 깎았냐 아이고 좋다 살림하느라고 했었네 이거? 이게 사과 숫자야? 그냥 파는 것이지? 그렇지 엄마가 구해서 먹어야겠다 아이고 김치도 있고 뭐 맛있는 걸 만들어 먹었어 떡볶이 아 파스타랬네 이거 먹으면 되겠네 아빠 저거 잡으면 되겠다 어서와라 수고했네 금방 왔어 금방 우리 기차 타고 왔네 아이고 밤늦게 오네 밤늦게 수고하네 아이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기차여행 잘했다 밤 기차도 탈만 하더라 응 너는 밥 먹었냐? 나는 대충 스낵같은거 먹었는데 뭐하는데요? 아빠는 그냥 저 컵으로 하나 먹고싶다고 그리고 나는 아까 애들이랑 파스타 먹었나봐 파스타 먹었나봐 조금 먹어보자 나도 아이고 수고하 아이고 수고하